비보이 다코리 비보이 다코리 비보이 다코리 비보이 다코리 비보이 다코리 어디 가시는거죠? 저희 지금 청류대학교에 학생들이 왔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하 굿 렛츠고 렛츠고 junior 주엉 학생들 여기 학생들 제 주의에 학생들 피아리 연습사 Virgo 이 영상은 이 영상의 영상입니다. 아 준비됐어? 예? 하우스배틀 하벨! 배틀 응원해줘야지 응원! 관객이 별로 없네 홍보할까요? 어 홍보 지금 혹시 듣는 노래가 어떤거에요? 한국의 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소울 앤 펑크 레게 그루브 대만 친구들이 왔으니까 한국의 소울 들려주고 싶어서 일단 배틀할때는 브레이크 비트로 디제이 오늘의 디제이 어디? 누구나 배틀이야? 홍신경전 영민이가 어디갔어? 저기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예쓰 안녕 야아 스캐스 이쪽에 앉아도 괜찮아요 이쪽에 예쓰 코리안 소울 한국의 백성예술대학교 비보이 고급 비보이 인마운트보이 대만의 청류 영화대학교 청류 비맨 비보이 비보이 레이레 비보이 대만과 한국의 친선 익스비션 배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채원 가장 육효 연주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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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프로젝트 뿌셀다고 그러고 빈프로젝트 뿌셀다고 하네요 빈프로젝트 뿌셀다고 하네요 빈프로젝트 뿌셀다고 하네요 빈프로젝트 뿌셀은 강렬!! Let's go! Hey! Hey! 1,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학부생에게 안무 퀴칭을 받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달에 진행을 했었던 안무가전 거기에 안무가전에 선정이 된 유일한 1학년 학생 정태민 학생이 안무 쉐어를 진행을 하고 이것도 영상도 이제 멋지게 담을 예정입니다 대만 우리 대만에서 온 친구들은 을루셔 민크녀 승리윤이를 알아볼까요? 춤추는 부장님! 지민이 찍어주려고 정말요? 그런데 시험에서 아 그래 시험 그래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에이치앙 어 여긴가 보다 아니요?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다 저기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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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몰라요?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예은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